아 이거 뭐야 이거 저 옆에 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진 눈에 붙이면 좀 단인하니까 이만 불 이 놈을 불을 붙여서 자 불을 세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배활량이 약한건지 얘가 센건지 왜 안거지니 오케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 오케이 그 석진식이 있겠습니다 자 케이크 컷팅 해라죠 야잇 자 케이크 컷팅 했습니다 야 하이크 다 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저희 생일 생일 브이라이브 프리미심 여러분들 만남도 타운이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 삶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